한니 트루만 대통령의 신실한 신앙심과 맹악한 선악 개념이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서울대 서양학과 교수를 지냈고 주 러시아 대사를 지냈던 이인호 전 대사가 미국에서 아마 하원에서 열렸던 그런 한국인권청문회에 나가가지고 처음에 하던 이야기가 참 지금도 가슴에 와닿는데 그 당시 기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전 주한 러시아 대사 미국 의회 한국인권청문회 보고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이인호 전 주한 러시아 대사가 정인으로 채택되어 정언됐었습니다. 미국 하원에 2021년도 4월 15일 날 미국 하원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권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청문회에서 한국의 실상에 대한 이인호 전 대사의 그냥 적나라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못지않게 제가 참 부끄러움을 느꼈던 부분이 어떤 대목인가 하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우리 조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친절한 미국이 먼저 이 문제를 주제로 인권 문제를 주제로 채택했다는 것에 깊은 고통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말하자면 한국인으로서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정언을 해야 되는 개인적 딜레마와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까 우리가 1948년도에 외부의 도움으로 독립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일제치아를 벗어나가지고 1945년부터 미군정을 거쳐가 여러분들 1948년도에 이제 재헌국회가 탄생을 해서 출범을 한 겁니다. 출범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2021년도 4월 15일 날 미 하원 한반도 한국인권청문회에 나가서 나이가 많이 드신 이인호 전 대사의 내용을 그 당시 아주 상시하게 읽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내용도 다 훌륭하지만 첫 부분이 너무나 가슴에 찌르는 겁니다. 국가가 독립을 해서 70몇 년이 흘렀는데 북한 인권 문제는 모르겠지만 한국 인권 문제를 가지고 한국에 저명한 지식인이 미 의회에 서가지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아직도 한국의 인권 문제를 갖고 내가 여기에 서서 한국의 인권 문제의 그 어두운 면을 이렇게 정언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참담함을 느낀다. 제가 그런 심정을 그 당시 읽으면서 느꼈거든요. 국가가 나이가 70세가 넘었으면 좀 자립자존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맹 국가들에게 크게 누를 끼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선거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도 뭡니까? 유엔 감시단 파견하고 무슨 미국의 도움을 받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나 참담한 겁니다. 나이가 여러분들 독립 국가가 된 지 70몇 년 된 나라가 자기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면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돼 10년이 되면 신생 독립 국가가 된 지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5년이 된 것도 아니고 70세가 넘었는데 엄청나게 부끄러운 내용인 겁니다. 문정권이 뭘 했는지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미얀마의 경우처럼 군복을 입은 사람에 의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는 그 위협을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투사의 망돌을 입은 사람들에게 선동되었을 때는 그 위협을 찾고 예상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미국이 지난 많은 세월 동안 그토록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길러왔던 자유로운 곳이 적들의 지배 아래 떨어진다면 우리 조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재앙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도 참담합니까 이런 아주 이인호 전 대사의 하원 한국인권청문회에 나와서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 참 우리가 깊이 새기고 좀 더 나라의 그런 기본을 다시 한 번 정립을 하고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훌륭한 나라가 되기 위한 그런 전진의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훌륭한 나라의 이런 기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정선거라는 것이 가장 기본 가운데 기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그냥 사상 누각인 거죠.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6.25전쟁 72주년을 맞는 그런 아침에 여전히 대한민국은 거칠 줄 모르는 좌익들의 공세에 나라가 심하게 뭡니까 어려운 상황에 저는 있다. 그렇게 저는 상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개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지키려는 구시한 의지와 실전력이 없다면 또다시 노예의 길로 들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키기 위해 총을 들지 않습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한 자유와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당신이 그렇게 피 땀 흘려 수십 년간처럼 쌓아온 재산을 지키려면 그걸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 온라인 신문에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프리덤이 이제 나투리 그런 것이 벤으로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 두고 제가 속으로 아니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 자유를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는 건데 어쩌면 당신들은 그런 공정선거에 대해서 입 한마디 안 들지 않느냐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야속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그냥 이만큼 치밀을 오르고 자유를 지키려는 의지와 실전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그냥 한반도 역사가 수천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다시 예종의 길이나 노예의 길이나 친중의 길이나 다시 전체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예전에는 그걸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들과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먹고 여러분들 안 쓰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아껴 모은 재산들이 그냥 노예의 길로 가자 이렇게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공병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는 상황 판단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는 것은 그냥 산소호흡기 그냥 죽어가는 그런 공동체의 산소호흡기 하나 정도 꼽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아주 야만적이고 거칠고 무도한 그런 좌익들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계속 기회를 누리고 있고 그들은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 군부 쿠데타라는 것처럼 탱크를 몰고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셨지 않습니까 이번 요리 지방선거를 어떻게 장악해서 만드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해수부의 공무원 죽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외신이 또 났네요 미국 인권위원회 청문회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초당 인권위원회입니다 한국의 인권위원회를 발표했던 개최했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한국의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청문회에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장인 공화당 소송 크리스미스 하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두 탈북 어민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김정은의 절대적인 악에 의해서 잔인하게 다루어질 거라 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북한 정권이 하는 일입니다 인권 변호사라고 알려진 사람이 사람들을 그런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대북전단검지법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던 서미스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에 반발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미스 의원의 발언에 앞서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에 이 전환기 아마 정의 워킹그룹에 북한 내에서 실시됐던 공개 처형 그런 장소를 공개했던 아마 그런 단체일 겁니다 신희석법률분석가는 2019년 11월 7일 두 북한 주민이 바다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지만 안대가 씌워진 채 경찰특공대에 의해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추고 안대가 벗겨진 뒤 앞에 자신들을 끌고 갈 북한 당국자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급에 질려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권 변호사를 알려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진보정부 아래에서 충격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정부는 성인받지 않은 리플렛 뿐만 아니고 미국의 영상과 책도 북한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2020년 9월 무장하지 않은 한국 시민인 이대준 씨가 북한이 통제하는 해역으로 표류했다가 북한 해군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문정부는 팽량을 향한 비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 이대준 씨가 탈북하려 했다는 의심스러운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밝혔습니다 보통 양식 있는 그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까지 도달했는지 더 심각한 것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정 능력이 거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정 노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 거죠 그 점이 참 걱정입니다 지금 해수부 관련돼서 사건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죠 국민의 생명을 방치한 문제인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언제까지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으면 다 덧붙일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실수로 당선이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문제들이 모두 다 백일화에 드러난 것이죠 지금 국민의 힘이 이대전 씨 생존 보고받고도 문재인 아무런 구조지시를 안 했다 여당 진상조사팀 중간 결과 발표 공무원 피살 때도 판문점 체내는 정상 작동됐지만 문재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통신선 끊겠다는 문재인 발언과 다르다 7시간 분량 감청정보 들어보니까 월북이란 단어는 다 한 번 나왔다 문 대통령 생존 보고받고도 아무 구조지시지 않았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신분이 그냥 시민도 아니고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고로 인해가지고 북한으로 표류됐습니다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보시면 더 여름 기가 맞춥니다 시간될 뿐으로 나옵니다 9월 20일 오후 3시 30분 해수부 공무원 이대전 씨의 생존 사실 확인 6시 30분 대통령의 서면 보고 그러나 9시 40분 이 씨가 사명할 때까지 대통령의 어떤 구조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국방부가 확인해 줬다 그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는 6시간이나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6시간 동안 자국민이 포류해가죠 여러분들 바로 일촉척발의 위기 상황에 있음에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6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3시 30분 생존 확인부터 시작해서 9시 40분 여러분들 죽음을 당할 때까지 어떤 종류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바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기가 찬 정도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북한 만행을 막지 못한 주요 유도는 남북한 통신성 단제를 거론하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당시 유엔사와 관리하는 판문접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 얼마든지 하려고 했으면 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북한에 연락했으면 이 시 사례를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가 좋다고 한 바가 있다 진상조사 TF는 또 이대윤 씨의 월북정부로 꼽혔던 감청정보에 대해서는 7시간에 걸친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며 그 가운데 월북이라는 단은 단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했고 그 전후에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 북한군 병사가 상급부대 질문에 월북했다고 보고한 것이 전부다 전부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어린 딸하고 여러분들 장성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정신이 아무리 나가버려도 어떻게 월북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월북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가족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가하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모든 게 다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구조 지시가 없었다 국방부 서면 보고를 했지만 지시 못 받았다 남북 통신청이 꺾여 대응 어려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은 거짓이다 판문접 채널은 살아 있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시국이 덜 썩는데 지금 19일 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뭘 먹는 모습을 또 공개를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을 완전히 뭐로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해수부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 때문에 엄청나게 파란이 있고 있는데 이렇게 등산 가서 뭐 먹고 있다 거기다 이런 재채 접근인 윤건영이라는 사람은 여당의 서해 공무원 피살 주장은 이 정도면 사기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국 국민과 전 정권 사이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다 나라가 세워진 지가 70년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보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논평 있게 진행하면서 가끔 가다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사람들한테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다 이야기죠 1 reactiva 1 react-2 react-85 1 react-6 cup